2주의 3주의 4주의 주사 맞고 가자 주사 맞고 가자 얼음 여기 어디야? 어?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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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 맞고 가자 어디가? 자꾸 도망가? 어디가? 안돼 일로 와냐 주사 꼭 맞고 가야지 아야하는데 주사 꼭 맞고 할머니한테 가게 할아버지한테 가자 주사 꼭 맞고 할아버지 우리 어른이 주사 맞고 왔어요 그러자 할아버지 어른이 주사 사랑이 엄청 쎄네 모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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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기로 내려가는 길이에요? 어? 내려가는 길이에요? 네 운동기기까지 근데 아파트 있는데 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